안녕하세요 이제 Writing to, A Guide to Writing Paragraphs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rite Now Plus라는 책으로 3권짜리로 해서 센텐스에서 paragraph writing으로 넘어가는 가이드를 마련을 했는데요 일단 일반적인 writing 가이드부터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Writing 1 파트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건데요 모든 writing은 단순히 spelling, letters를 쓰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표준으로 삼는 writing 책들은 센텐스 writing부터 시작되죠 하지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writing은 모든 지표가 paragraph 정도는 쓸 수 있는 그럴 때 writing 책을 많이 사용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외서들은 writing paragraph을 쓰면서부터 writing 책들이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writing paragraph이라고 하면요 일단은 paragraph은 도대체 어떤 걸까? 라는 걸 저희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안에 writing essay로 가면 cohesive하고 coherent하고 해서 통일성을 맞추고 연결성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면 저희가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paragraph에서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일단은 topic이 정해져야 되고요 저희가 바디 파트에서 supporting sentence라고 하는 부분 거기서 explaining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경험일 수도 있고 evidence일 수도 있고 무슨 사례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맞추는 거에요 그래서 explain part하고 evidence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다시 다른 paragraph이나 conclusion으로 링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걸 TEEL 방식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 writing 방식 TEEL을 기본적인 방향으로 아이들이 익혀가는 것을 basic paragraph writing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cohesive나 coherent까지는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TEEL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넣어놨어요 그래서 TEEL는 topic 그 다음에 E는 explain E는 또 다시 evidence 그 다음에 AD는 link 근데 이 link라는 건요 내용을 확장하고 살을 붙여주면서 서로의 연결성을 주는 거지 새로운 내용을 계속 덧붙여 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 paragraph의 기본적인 방향을 봐야 되는데 paragraph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니뭐니 해도 topic입니다 어떤 topic sentence를 쓸 것이냐 뭐 그거에 따라서 배운 대로 뭐 두괄식도 있고 미괄식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paragraph은 topic을 먼저 저희가 두괄식처럼 앞에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supporting sentence를 쓰고 그 다음에 conclusion을 쓰죠 이 paragraph 기초에서는요 supporting sentence를 아이들이 뭐 과학적인 근거 논리적인 근거 이런 것까지 가지 않으셔도 되고요 단어의 해석 또는 예시 아니면 어떠한 사례들을 설명해줘서 더해 나가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결론은요 아이들이 아직 결론을 지을 정도의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summary conclusion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정리를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세 가지 파트가 들어가는 이 paragraph writing에서는요 아까 제가 그랬죠 writing을 하려면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것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writing에서는 vocabulary하고 punctuation 그 다음에 sentence structure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sentence structure에서 grammar적인 게 포함이 되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grammar적인 요소들을 강화해서 문장을 단단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styles of writing 사실 styles of writing이 깊이 들어가면 essay 쪽으로 가야 하지만 아이들이 paragraph 정도에서 다룰 수 있는 편지글이나 안부꿀 이메일 이런 정도들은 충분히 다뤄보는 것이 좋은데 그 내용들도 여기서 다뤄지게 됩니다 자 책이 write now 이 첫 번째 시리즈에서와 플러스의 차이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리즈에서는요 저희가 language practice 하는 language focus practice 페이지가 한 두 페이지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한 페이지로 줄어들고 오히려 guided writing 파트가 두 페이지로 늘어나게 돼요 여기서도 paragraph focus를 어디에서 이 책에서 맞춰가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죠 첫 번째 책에서는 제가 단어하고 sentence structure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했다면 이번에는 다 픽하고 그 내용에서 supporting sentence를 하는 paragraph의 모양새를 갖춰가기 때문에 guided writing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게 됩니다 이 내용들이 여기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도 페이지를 잘 구성해 놓으셨어요 한번 책으로 들어가서 보기 전에 기억나시죠 writing은 단순히 expression을 하는데 physical activity가 아니라 반드시 mental activity가 더해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 내용도 잊지 마시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보여드린데도 get ready 그 다음에 word practice, language practice, model reading 하고요 그 다음에 guided writing 두 페이지 연습하고 이제 자기 라이딩을 쓰게 되죠 뭐 connected real life가 두 유닛마다 하나씩 있는 것들 practice가 좀 더 더해지는 것도 공통점이고 자, 워크북에서는 writing practice 여전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second draft, final draft, to 사용하실 수 있는 space도 충분히 만들어 두었습니다 하나씩 한번 짚어볼게요 첫 번째 페이지에서 사진에서 나오는 것 제가 writing 1에서는 단어하고 structure 중심으로 가자고 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아이들이 조금씩 여기에 대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아요 제가 여전히 writing 파트에서 writing 2에서도 knowledge 파트를 그렇게 거두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아이들이 아직은 knowledge가 많이 생기지 않았고요 background information도 아주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끌어내려면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background information 파트를 어디서 가져오셔야 하냐면 아이들의 경험 아니면 아이들이 들어본 이야기 읽은 이야기에서 가져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지식이라는 걸로 접근하시지 마시고요 경험이라는 것으로 접근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mental activity는 나의 경험들을 끄집어내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시즌이 뭐야? 라고 묻죠 그리고 how can you tell? 그래서 이 시즌은 어떻고 어떻게 얘기를 해볼까? 보는데 아이들이 아마 여름이라고 공통적으로 대답할 수 있어요 자, 선생님들이 writing 수업을 하면서는 특히나 틀에 갇히시면 안 되는 게요 여름이면 몇 월달일까요? 7월? 8월? 아, early 여름으로 6월 말? 9월? 또 늦여름? 저는 12월 무슨 소리세요? 그러면 저는요 이 여행지를 제 얘기에 경험을 하면 선생님 저 엄마랑 뉴질랜드에 갔었는데요 그때 여름은 12월이었어요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금 아이들의 생각이 다양하게 폭력께 열릴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자극을 주시는 그런 코칭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즌은 여름이에요 그랬으니 정답이 나왔으니 끝났다가 아니라 mental activity라는 측면에서는 아이들이 다양한 생각을 링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다양한 경험을 선생님 저는 필리핀에 갔었는데요 거기는 봄도 여름 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사진을 보고 틀에 박힌 사고를 하지 않는 다양한 경험을 풀어헤칠 수 있는 어떤 자극적인 제공 자극적인 포인트 제공들을 해주시는 거 아이들이 생각을 끌어내는 역할을 해주시는 게 교사분들 또는 엄마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어떤 기분을 느낄까 그러면 정답을 정해놓지 말자 나는 더웠을 수도 있고 좋았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여름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냥 한 봄 늦은 봄인데 그날 따라 기온이 무척 높아졌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생각은 여러 가지 질문에서 갈 수 있는데 이 생각을 풀어헤칠 때는 항상 저희가 잊지 말은 좋은 말하기와 글쓰기의 기본인 WHs 그러니까 who, what, where, when, how, why 이에 대한 접근을 잊지 말아 주시고요 who 라고 하면 저 사람은 반드시 아빠일 거야 저 사람은 엄마일 거야 가족이야 패밀리라고 써 있잖아 제목에 아니면 패밀리일 거야 라고 가지 마시고 삼촌이랑 이모랑 갔을 수도 있고 그쵸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을 아이들이 경험 안에서 풀어헤쳐 놓을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계속 이끌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I would like to travel to Europe I love visiting all the places 라고 했는데 여기가 유럽이라고 딱 써 있으면 아이들이 아 유럽일 거야 난 유럽에 안 가봤는데 할 말이 없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선생님은 이건 예시이고 유럽이 아닌 다른 곳도 좋아 아니면 사실은 선생님 저기가요 강은 맞는데요 사진이에요 사진 속에 사진을 찍는 예술 아트 작품일 수도 있어요 라는 얘기도 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이 다 끄집어 나올 수 있도록 멘탈 액티비티 작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이제는 그 멘탈 액티비티와 새로운 가이디드 라이딩에 접목할 단어들을 학습해 볼 거예요 단어들은 학습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리뷰 학습입니다 라이팅 책을 쓰면서 만약에 30% 이상 단어를 모른다고 하면 그거는 아이들의 레벨에 현재 적합하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알고 있는 단어를 라이딩 욕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끄집어내고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는 새로 조금 유입돼도 괜찮고요 자기 경험을 풀어넣기 위해서 가끔 선생님 이 단어 쓰고 싶은데 한국말로 이 단어는 영어로 뭐해요? 라고 물어보시면 아이들이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다 똑같이 라이딩에 필요한 익스프레션이나 스트럭처 배우게 되죠 이때 스피크를 하고 라이딩을 시킬지 그 다음에 라이딩을 먼저 시킨 후 그것을 다시 한번 아이들이 자기 것으로 생각으로 정리해서 말을 다시 한번 표현하게 할지 꼭 연결해서 해 주셔야 되고 무엇을 먼저 할지는 아이들의 성향에 맡겨 두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Language Focus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Language Focus는 뭐냐면 High Frequency Words adverb에다가 verb 앞에 포지셔닝을 하면서 얘네가 얼마나 어떤 빈도로 사용되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grammar 포인트잖아요 하지만 grammar 책에서는 이렇게 가르칠 거예요 아, Usually Meaning은 90% 정도 되고 Sometimes는 50% 정도 돼 그래서 이거는 그 정도 의미를 이해시키는 걸로 간다면 여기서는 의미 이해 보다는 이것의 위치와 그 다음에 어떻게 사용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포커스로 알려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마 라이딩을 쓸 때도 그냥 연필로 써 주셔도 좋지만 아이들이 만약에 다양한 컬러의 펜이 있다면 각각 다른 컬러로 동사하고 부사 이 색을 좀 다르게 써보게 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시각적인 인식도 굉장히 학습적으로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We Usually Cook 할 때 Usually는 제가 지금 오렌지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Cook은 Red로 표현했어요 그 관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Usually가 항상 Cook을 도와주는 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만약에 컬러 펜이 없어요 이렇게 꼭 해야 도움이 되고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라고 생각하시면 그거 안 하시고요 이렇게 주어와 동사 또는 부사의 관계를 각각 다른 도형으로 한 번쯤 아이들이 표현해서 서클링 하거나 네모를 피거나 하면서 아이들이 보게 해 주시는 것도 컬러 펜이 없어도 충분히 도움이 되니 이런 작업도 간혹 하면서 아이들이 다시 한 번 쓰거나 말하게 해 주셔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포커스는 얘가 Frequency Adverb 라는 거 그리고 어떤 의미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녀석이 동사 앞에 위치하고 있다 라는 것들을 아이들이 인지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문장으로 해서 여기서는 다른 포커스를 하나 더 주죠 그래서 Like do에는 ing 이렇게 쓰는 거에요 근데 Like는 사실 Like to make 가 있고 Like making이 있는데 어 선생님 여기서 그래머 포커스에서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걸 여기서 설명해 줘야 하나요 아니요 여기서는 주로 사용하는 Like making 또는 Like watching 이거에 대한 Practice 위주로 가 주셔도 되구요 만약에 정말 아이들이 그래머를 이 레벨에서 너무 잘 알아서 투부 정서와 동명서의 쓰임새를 구분해 그럴 때는 각각의 미래적인 의미 과거적인 의미 설명해 주셔도 좋지만 여기 포커스를 너무 흐리는 정도의 설명까지는 안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이들이 편안하게 말하게 해서 어떤 다른 표현들도 더 해 주셔서 하고 싶은 expression을 좀 넓혀가는 게 더 포커스를 두시면 됩니다 똑같이 단순히 아 저거 수학 공식처럼 like에다가 ing로만 바꿔서 make를 다 쓰면 되겠구나 하고 딱 그 가운데만 쓰고 끝내게 하면 절대 이 라이팅 책이 아무리 좋아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시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생각을 하게 하고 바꾸지만 쓰기는 like make making을 썼지만 전체는 다시 한번 i like making and made gifts for my friends 라고 읽게 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전체 센텐스를 꼭 읽고 말하고 넘어갈 수 있게 해 주시는 건 라이딩 책이지만 너무 중요합니다 자 모델 라이딩인데요 이 정말 책을 많이 읽을 아일수록 라이팅을 잘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소리내서 읽었지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무슨 내용이 지나갔는지가 모르는 게 아니라 내용을 하나하나 꼼꼼히 잘 살펴본 아이들은 당연히 그 글의 흐름을 내 것으로 흡수해서 다시 표현해 낼 때 사용하기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좋은 라이딩 수업은 좋은 리딩 수업으로부터 시작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Family Fun on Weekends 라고 했는데 이 리딩 패시지는 같은 동일 워드 카운트 수준의 리딩으로 비교하시면 되고요 동일 리딩 레벨에서 볼 때는 라이팅 레벨은 항상 조금 낮춰져 있다는 거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거 쉬워 라고 하시는데 또 다른 expression 프랙티스이기 때문에 레벨을 너무 리딩만큼 높여놓으면 아이들이 소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저희가 라이딩을 할 때 제일 중요한 포커스는요 리딩하고 뭐가 다르냐 컨텐츠의 흐름이에요 특히나 이것은 아까처럼 센텐츠 라이팅 프랙티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패러그랩 라이딩이기 때문에 타픽 서포팅 센텐츠 컨클루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서포팅 센텐츠 파트에서 타픽이 무엇이며 거기에서 어떤 것들을 부가적으로 설명했는지를 파악하는 거 그리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내 흐름으로 가져갈지를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제가 살짝 갈아서 피해 드리면 Wash our dog 했는데 그때 나는 맘을 헬프해서 샴푸 하는 거 도와줬고 Brother rinse 했고 그 다음에는 Go to library 했고 Reading books 했고 Play board game 했어 해서 두 개의 패러그랩이 나눠져 있지는 않지만 두 개의 이야기 흐름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을 아이들이 파악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흐름을 파악할 때 이렇게 써보게 해주셔도 되지만 파악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어만 먼저 보는 방법 그래서 Who, Where, When, How, Why인데 가끔은 Who만 변하는 경우도 있고요 Who와 Where 또는 Who와 When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는 Who보다는 When하고 Where이 바뀌는 케이스인데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뭘 했고 내가 뭘 했고 누가 뭘 했고 히가 뭘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다음에 나는 뭘 했고 이런 비교점들이 있어요 이거를 아이들이 좀 보게 해서 내용의 흐름을 보게 하시는 거 다른 방법으로 또 하나 더는 이번에는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아까 그래머 포커스에서 보여줬던 High Frequency Adverb 가 어떻게 등장하는지 이 부분들도 보게 해주셔도 돼요 어떤 흐름으로 보게 할지는 처음에는 교사가 어떤 서제스천을 해주셔도 좋고요 그 다음엔 아이들이 선생님 저는 이렇게 흐름을 한번 파악해도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낸다면 그것도 좋은 배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After Breakfast이었고요 두 번째 패러그랩은 In The Afternoon이에요 라이브로이를 간 거 그래서 시간의 변화가 존재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파악해서 그 얘기를 이 포커스에서 바라볼 때 이 포커스에 바라볼 때 각각 문장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구성을 보게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성을 본 후에는요 어? 나는 구성을 보게 했는데 그 다음에 원이 액티비티 자체가 When 하고 무엇을 했는지 그 다음에 그 서포팅 센텐스에 해당하는 details를 적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가 그렇게 파악시켜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책에서도 그 방향으로 제대로 가고 계세요 그래서 아침 먹고 나서는 뭘 했고 누가 뭘 했고 이 내용을 한번 적어보고 정리해요 라이팅 책은요 절대 빈칸 채우는 문제풀이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라이팅 예시를 줬지만 좀 전에 제가 적어드린 거 외에 여기서 예시를 줬지만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아이들이 짚어갈 수 있게 해주셔야 되지 빈칸에 단어를 쓰는 것이 라이팅 책의 액티비티에 중요한 포커스는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전부 쓰게 하면 또 책이 보여줄 수 있는 예시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선생님들은 책이 적어놓은 것도 아이들이 반드시 체크하고 이해하고 말하고 넘어가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라이팅 팁은요 타픽 센텐스 있고 프리퀸스 에드버브도 보고 액티비티 하고 필링을 봐야 합니다 라고 라이팅 팁에서도 정확히 가이디드 라이팅에서는 주시고 주신 걸 다시 도식화 해놓은 것이 오게나이저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언제 인 더 모닝에 또 다른 방향으로 또 접근을 시켜주세요 아까 그래서 제가 이 책하고 관계없이 제가 정리해 드렸던 거 있었죠 그래서 뭐 인 더 모닝에는 그 다음에 샴푸 했었던 거 그 다음에 고투더 라이브리 했었던 거 그 두 가지를 여기서도 이렇게 디테일을 분석해서 액티비티 1 액티비티 2 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좀 전에 페이지에 포커스하고 좀 다른 방향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다각적인 정리로 내용을 분석하게 하자 구조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라이팅이 이제 나만의 라이팅을 쓸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라이팅을 쓰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또한 쓰고 반드시 다시 한번 발표하게 하거나 아니면 말하고 나서 그 생각을 다시 한번 꼼꼼히 그램을 맞춰서 적게 해주시는 건데요 그 포커스에서는 잊지 말아야 될 게 모든 라이팅 패러그브로 들어가면 Who, When, What, Where, How, Why 이 WH questions들인데 특히 스토리에서는 모든 WH가 사용되진 않아요 여기서 사용된 WH는 Who, When, What, To Do 가 사용이 됐죠 이 부분들이 아이들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 WH 중에서 어떤 것이 이번에는 더 포커스의 흐름을 잡고 있는지를 아이들이 파악하게 해주시는 것도 아이들한테 좋은 액티비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라이팅 온 할 땐 아까는 거기에 칸을 채웠고 이제는 채웠던 칸들의 내용을 너만의 것으로 한번 다시 써보자 라고 하면 돼요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 멘탈 액티비티에서 아이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계속 얘기하게 하자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새로운 얘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적는 것이 아이들이 훨씬 더 수월하고 쉽게 진행이 되니 그걸 적게 해주시면 돼요 간혹 여기서 아이들이 선생님 알긴 하지만 뭐부터 어떻게 적어요? 라고 시컷 수업 다 했는데 묻는 아이들의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땐 다시 한번 자, 누구를 먼저 정할지 언제였는지 What, 그 다음에 What to do details을 한번 적어보자 하는 파트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걸 다시 문장으로 풀게 되어 있으니 너무 염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워크북은 또 다시 한번 프랙티스 여러가지 그래머 포커스하고 리딩 샘플도 하나 더 주고요 그 다음에 세컨 드래프트 파이널 드래프트 갑니다 이 패러그랩 라이딩에서는 세컨 드래프나 파이널 드래프트 페이지가 꽉 차여지는 게 좋은데 아무래도 첫 번째 드래프트는 그냥 쓰고요 세컨 드래프트에서는 아이들이 그 액티비티의 순서라든가 아니면 보캐블러리 아니면 스펠링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체크하게 해주신 후 파이널 드래프트로 넘어가는 것이 좋은 레벨입니다 레벨 타겟팅은 이렇게 되어 초등 중 레벨부터 고학년까지 사용하실 수 있고 물론 중등인데 이제 막 시작해서 라이딩 좀 약한 아이들도 연습하시기 괜찮고요 그 다음에 워드 카운트 숫자 한번 보시고 티쳐스 가이드에 앤서 시세 파이널 드래프트 예시까지도 이미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PPT도 수업하시기 좋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말 고창력이 가게 제외도 페이널